I'm not your son You're my mama 말까지마 You're my papa I'm not a bot 향 샌드위치 메이크업 말까지마 나와 남친 뱉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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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인가? 뭘 조직한 주버를 하다가 kiss 모두 실건가요? 실화인가? It's true! 말고도 하려면 가라 호텔 해달대 전화로 해 거기 아저씨 해 거기 아저씨 발 신성은 샌드샷 너네는 위생위만 해 거기 아가씨 걸거면 나가 시발 참석지마 지금 뱉을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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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이 fucked up 성민이 fucked up 후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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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이 fucked up 성민이 fucked up 아마 걸 아들고 아니고 아빠로 아그런데 아빠로 나이를 덮고 닥쳐 먹었는건데 아 진짜 해 거기 아저씨 왜 밤에 잊습니까 니가 내 아빠면 용돈 좀 주시죠 해 거기 아줌마 해 거기 아줌마 다 말까지만 지금 뱉을 테니까 가자 성민이 Fucked up 성민이 Fucked up 후 소인 이 Fucked up 서 relent 불쌍용은 안아줬는데 상도근 안해서도 밤아녀다 지랄 지랄 사실 deep kiss은 안아줬는데 deep kiss은 안해서도 좀만 하다 내 눈을 마시고 면 나도 사랑 실제로 짐을만 뱉었어도 눈으로 뱉었잖아 네가 내 왕이라 배웠는데도 Ja, 아, 아 자, 아, 아 네, 아, 아 네, 아, 아, 아 자, 아, 아, 아 나의 야한 자, 아 내가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